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마라곤을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세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하정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1번째 강의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 함께 나누고 있는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의집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의집의 두 번째 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의집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9장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들 가운데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메시아로서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가정예배를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메시아의 역사의 성취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믿음과의 관련성을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믿음과의 관련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17절에 옵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세 즉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맹인이 지금 소리질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맹인이 누구를 따라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따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올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냐면 다위세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선언됐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위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 그 약속 그리고 다윗을 통해 주신 영원한 왕국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 중에 왕이신 것을 가르쳐 주면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위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라고 말씀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펴보았었습니다 그 얘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 다위세의 자손 즉 다윗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눈먼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면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8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즉 이들은 사실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그런 그런 일이 있었다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얘기하면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즉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눈이 너무나 밝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러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소식을 듣자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이 우리 눈을 뜨게 해줄 줄 믿고 소리 지르며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향하여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능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없는 줄 너희들이 아느냐 안다면 믿고 정말 확실하게 아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그것을 볼 수 없었고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능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이 믿음에는 위의 말씀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다위세 자손임을 믿느냐 메시아임을 믿느냐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임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이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이오세게 주신 이 약속 안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보고 믿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무엇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대로 나온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맹인들은 그들의 눈은 감겨있지만 육적인 눈은 감겨있지만 밝히 드러나 있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0절을 봅시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음의 역사는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에서 35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계속해서 2사에서 61장 1절도 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니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포로와 갇힘은 어디에 포로가 되고 어디에 갇힌 거예요? 바로 죄의 포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부분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두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믿었나요? 바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어미 경고하되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할 때도 있고 네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서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보여라 할 때도 있고 가족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하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아야 될 필요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엄중히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들이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겁니다 자기네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증인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널리 퍼지게 하지 말라 했는지는 오늘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날 때 누가 또 찾아오냐면 32절을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나타난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고쳐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33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나 즉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2사야서 61장 1절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믿음은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구워넣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혼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 전해주러 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어디서부터 파송되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혼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승들이 있고 믿음의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17장 2절로 5절 말씀의 가정예배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어요 그처럼 믿음은 내 개인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만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습니다 이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혼자서 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33절 옵시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를 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왜 이런 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라면 바로 이분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이적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이전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에게 약속됐던 일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앞서 27절에서 31절에 나타나는 맹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으로 전진하게 돼요 전진하게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34절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리세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부분이 바로 30절과 31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증언하라 하지 말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 더 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지장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수록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교만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인정하지 않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냐면 마태복음 12장 앞으로 상고할 말씀인데 미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이세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세인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할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이 경험되는 것인데 이들이 이것을 모아는 걸로 바꿔버려요 예수님이 귀신의 사탄의 괴수라는 거예요 사탄의 왕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작은 악을 명령해서 멈추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이론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30절과 31절 말씀이 나타났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이 은혜의 역사를 막는 이 바리세인들이 악한 일을 준비할 시간을 줘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평강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드러난 예수님을 굳이 막으려는 자들이 아직도 연약한 제도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마태봄 12장 2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만든 이상한 이론을 주입시켜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봄 12장 31절을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드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역사임을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타락한 자들이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자기네들이 사탄의 역사로 지금 회칠하고 있어요 분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떻다? 분명하다 이것은 누구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어떤 이론까지 만드는지 압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적인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세요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이론을 만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니 즉 이 사람들의 이론이 무엇이냐면 새롭게 만든 이론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셔도 누구는 못 이겨? 로마는 못 이겨 그런데 만약 저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라서 이 로마를 무찌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 로마인들의 먹잇거리가 될 뿐이야 로마인들이 우리를 죽일 명분만 줄 뿐이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암살해야 돼 예수를 죽여야 돼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론에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동의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망설이질 않아요 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라 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오랫동안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아니 그동안 이 성경을 가르쳐준 분들이 다 예수는 사탄의 괴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주의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확인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망하여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삶이 생생하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살면 우리가 정말 헛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바리세인들은 무엇을 막으려 했나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증명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암을 받지 못하는 죄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를 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을 보실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먼저 적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조들의 지도를 받는 방법으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신 걸 또 마음속에 기록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고 고백한 걸 통해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훈련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맹인보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육적인 맹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34절에 나타났던 바리세인들입니다 이 바리세인들은 어떤 맹인들이었어요?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은 육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제 셋이 사람 중 맷 안 되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보지 못하는데 믿었어요 확인하지 않았는데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에도 이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노라면 육적 맹인보다 영적 맹인이 더 많고 육적 맹인보다 영적 맹인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신 믿어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확장되며 믿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돕는 삶을 살아 믿음을 계승합니다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본인의 믿음은 없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귀신들려 벙어리가 된 사람은 아무런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믿고 데려와 그가 치료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돕는 역사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강구하여 그들도 주님의 은총을 있게 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바리세인들이 시도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바리세인들의 잘못된 편견은 진리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그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그가 행하신 이적은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심을 충분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독한 편견으로 인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경댐이죠 그 편견의 근본은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을 가져 능력 있는 일꾼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훈련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속 고백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택한 암속구조롬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믿음의 역사는 항상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역사는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 믿음의 역사의 증인이 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고백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우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동행하심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스승으로 믿음의 품어로 자녀와 제자들 그리고 이웃의 믿음을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석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강구하면서 마지막은 구석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미리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말씀과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과 복음의 역사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계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유를 들어 주님께 나오는 길을 굳게 하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길을 굳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는 삶을 살며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축소되거나 멈추지 않고 더욱 놀랍게 확장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